전국의 우리 북한구원기도성회 참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강의가 차별금지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한국에서는 2006년, 2007년에 처음 발의되면서 현재 2020년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통과가 안되고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한국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 발의될 때마다 강력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추진을 주도하는 일부 세력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이번 국회에서도 또 이번 정부에서도 또 재정시도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역대의 많은 분들이 혹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만이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추진된 게 우리나라의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지만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계속 추진됐고 또 그때 야당에서도 추진되고 그래서 역대정부 어디 곳에서도 추진되고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 법무부 또 인권위에서도 계속 추진 중이며 지금 지난 국회에서는 추진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의당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휘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주간부서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라는 이름과 또는 평등법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법 이름이 상황에 따라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공공질서법의 안에 또 그 저항을 들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는 그 실체를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별금지법이 계속 한국 교회에 일치된 반대와 깨어난 국민들의 반대로 저지되자 이름을 평등법, 인권법 이런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저항을 좀 줄이려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먼저 이 명칭부터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재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어떻게 불러도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의 반대자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거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신실한 성도들이고 또 교회 바깥의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국민들 이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결론은 이게 반대자를 처벌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겉모습의 이름에 우리가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평등을 위한 법인가 이런 것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알면 알수록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겉과 속이 그냥 전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존재 중에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주넘하게 꾸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죄인을 끔찍히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보내서 지금 굉장히 엄격한 심판을 예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이 누구냐면 히퍼크러스입니다. 히퍼크러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 뭘까요? 겉은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선한 척 하는데 그 속은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등이라고 평등을 내세웠지만 이 법은 굉장한 불평등법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 세계에 대부분 이슬람 국가 빼고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또 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찬성한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런데 이 법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해요. 그러면 동성성행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둘 다 찬성할 권리와 자유 반대할 권리와 자유를 줘야지 왜 반대자만 처벌하죠? 왜 반대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평등인가요? 평등을 내세워서 지지자만 평등을 누리고 반대자는 철저히 불평등과 반대자의 인권을 박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이다 이렇게 내세워서 평등하려면 지지할 자유와 반대할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지 왜 반대할 자유는 처벌하냐고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이거 질질적인 반평등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평등의 가면이 확 벗겨집니다. 여러분 인권보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동성애자의 인권만 중요하고요. 반대자는요. 반대자는 완전히 극혐 대상이에요. 동성애 반대 발언에 따르면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그 입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의 인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인권을 뺏어요? 반대자의 성실한 국민과 신실한 성도의 인권을 뺏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법입니까? 평등 내세워서 불평등 인권 내세워서 인권 뺏는 법이에요. 자유를 내세우죠. 성적 자기결정권 자유를 내세우는데 마음껏 음행을 할 자유를 달라. 그런데 왜 반대할 자유를 뺏는 거죠? 찬반의 자유를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한 외식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명칭의 평등 인권 차별금지 이런데 세워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차별을 금지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구별배제 차별하느냐 반대자를 철저히 구별배제 차별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지지자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다라는 이름을 써요. 이거 왜 자꾸 반대하세요? 차별을 막기 위한 선한 법이고 동성애자도 인권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좋은 법이에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동성애 때문에 반대하시는데 이게 동성애가만이 이 법의 차별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 말고도 차별금지 사유가 스무 개 가까이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차별 사위로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차별 사유 다 있어요. 다 있다. 이게 포괄이에요. 포괄.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위를 다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 사유에 정당한 게 있어요. 인종차별 안 됩니다. 민족차별 안 돼요. 남녀차별 안 되고요. 장애차별 안 됩니다. 이런 차별금지 사위를 다 끌어와서 동성애는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동성애 가지고 그러면 이걸 다 막으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좋은 차별금지도 다 막는다는 뜻 아니냐. 너무 반지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왜 그것까지도 막았습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런 얘기가 이 명칭에 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는 이 차별금지법은요. 혼자 들어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면 막기가 쉽잖아요.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아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걸 보세요. 소풀 보세요.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보조적이냐 들러리냐를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원수마귀들만 몰려다니지가 않아요. 원래 가라지는 알곡 속에 같이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센 마귀들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지도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가들이 다 선한 것 같죠? 법률가입니다만 법정에서 가장 많은 불의를 말하고 위증이 가장 많은 것이 법정이에요. 위증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진정으로 믿어달라고 하는 게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법정의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회를 포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거기와 함께 나도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일도록 부당한 것인데 정당한 차별금지 속에 섞여서 정당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봐주세요 라고 위장하는 방법이에요. 알곡 속에 숨어 들어가서 가라지가 위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2년 전에 저랑 KBS 열린 토론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토론을 했고 또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성적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성적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핵심이 빠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거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이게 제정의도자들의 의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부분이 하나님이 음행으로 정하신 비정상적인 성행위자들을 반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나머지는 들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내부에서 동성애만 빼고 통과시켜줍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빠지지가 않아요. 그거 문구에서 빠져도 해석으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정주도세력 쪽에서 빠질 빠질 뺏뜨려 줄 그거를 삭제해줄 의사를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빼줄 생각이 조금 더 없는데 빼주면 통과시켜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 먼저 이건 어떻게 불러야 속지 않는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불러야 속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은 많은 분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쯤 이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법이다. 그러니 동성결혼도 합법화될 것이다. 지금 불법인데 합법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 피해가 있지? 그러니까 합법화 이거는 약간 반대할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할 그 위기감의 실체를 사실은 반쯤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옹호조장한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자유가 있으니 옹호조장하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옹호조장한다고 가서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자의 옹호를 처벌 못합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그 위험한 실체가 확 드러나지 않아요. 이 법의 실체는 뭐냐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자유를 뺏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에요. 동성애 수용 강요법입니다. 다시요. 이 법은 옹호조장하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해서 동의할 수 없는 동성애의 음행을 동의를 사실상 시인을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뺏는 법이라 이것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 이름 가지고 속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 이 법을 만들어내는 이념을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념 공산주의 이념 얘기는 들어봤는데 동성애 정당화 이념 이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념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법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념은 인간이 만든 진리 체계라고 사상 체계입니다.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이런 나라 가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 사회를 설명하는 사상 체계 그게 이념 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상사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는 진리 체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바이블 같은 것이에요. 일종의 짝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인간을 현혹시키고 믿고 따르고 추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역대 수많은 이념들이 교회의 이념들을 성경의 이념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또 교회의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념의 공격 앞에서 진정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도전은 받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채 극복하고 경계하고 현재까지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동안 계속 서스테인 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말부터 동성애 이념의 공격 중에 교회가 사실은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이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동성애 정당화 이념입니다. 이 동성애 정당화 이념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 기독교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의 주요 교단의 교권까지 장악해버렸어요.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까지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동성애 지지와 숭여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 앞에서 다들 인정하고 시인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내 대해서 주요 선진국의 교회들이 대응을 실패한 채 거의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교회가 천반으로 나뉘어지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권을 가진 리더십들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함에 따라서 그 국가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한 의견들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곤혹스러운 것은 동성애 정당화 이념과 동성애 정당화를 강요하고 수용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막아낸 우리의 믿음 기독교 문화가 앞선 나라의 성공 경험을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것이 유감스럽게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15년 동안 막아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세계 유일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막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제정의 의도가 뿌리뽑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이념과 동성애 정당화 이념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론을 구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 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엄금하는 말씀을 주셨던 세대가 성경을 보면 두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해산 앞에서 1년간 제사와 일법을 가르치는 그때 레이기를 통해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레이기의 18장과 20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근친상간 외도 수간 동성애 같은 각종 음란한 성행위를 쾌락적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앞뒤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급당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난한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쭉 주시고 다시 가난한 땅과 애급당에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난한 땅이 이 가증한 풍속으로 더러워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그 고민을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도 이렇게 가증한 풍속 하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이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위의 세계 최고의 문명국 애급과 가난하는 그 당시에 200만의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문명적으로 앞선 세계 최강대국 들이었어요. 최강대국의 문명이 쾌락을 위해서 각종의 음행행위를 정당화할 때에도 예배 때에도 습관화 됐을 때에도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부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의 관계를 약속한 부부관계에서만 성만 생명의 잉태와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성이 허락됐고 그 외의 모든 성은 하나님이 음행의 하나로 규정하셨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음란히 일반화되었던 세계문명에 있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받았던 이 뇌위기의 성에 관한 도덕말씀은 그야말로 거룩한 성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흘렀어요. 그때 또다시 동성애를 금하는 남색과 탐색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신 뒤에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이 사도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을 그때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그 초기 그때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시대예요. 로마시대에 다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사도바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대전서에 보면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를 경고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시대에 로마시대의 성문화가 어땠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살펴보면 역사정본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신전에 가서 신전의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예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고린도전서에는 수천여명 넘는 사제가 있었던 비너스 신전 아포로디치 신전에서 음행으로 예배가 드려졌는데 거기 여사제들 섬기는 곳에 여자가 예배하면 동성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은 멋진 태양 남자신이에요. 아폴로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자사제 미동들입니다. 거기서 남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동성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들도 전부 동성애를 했다고 스웨트니오스의 로마서 12명의 황제들이 지금도 승헌을 하고 있고 이 로마서가 쓰여진 뇌로 동성결혼을 한 번은 아내로 한 번은 남편으로 여길 정도로 황제들이 대놓고 동성애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영적 지적인 지도자들은 철학자들이에요.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이라는 책이에요.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 사이의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를 고향하는 방법으로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 빼고 거기 나오는 철학자 거의 10명에 가까운 철학자들이 전부 자신의 애인인 소년 애인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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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배우자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대개는 40, 50대의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누구와의 사랑을 얘기하느냐 소년 애인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0대 후반 중반 초반 심지어 10대를 넘기지 않은 소년을 내 애인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각종의 성행위 파트너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영적 지적 지도자들인 철학자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황제가 동성애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대놓고 동성애를 해요. 일반인들은 예배장소에 가서 동성애를 하니 일반사회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관영해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땅과 애급 땅의 가증한 풍속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의 이방사회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들은 동성애를 하지 마라. 남색과 탐색을 하지 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이 시대는 3500년 2000년 전과 다를까요? 틀릴까요? 유감스럽게도 로마의 국교가 된 후 천여년 동안 유럽당이 기독교의 가정윤리가 지배했었지만 다시 르네상스가 부활하면서 그리스로마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한다는 명분하에 그리스로마의 철학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했던 서양의 히랍철학 헬레니즘이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각종의 대학들을 인문학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지난 몇백년 동안 지금 교회가 세운 대학이든 일반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든 동서양의 명문대학들은 전부 인문학의 주도권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철학을 따르는 인문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금의 선진국일수록 또는 소득이 많은 선진국 문명국일수록 각종의 대학과 학문들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각종의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웹툰 소설 영화 그리고 포르노든 각종의 문화들이 그리고 각 산업에 있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산업이 세상 바깥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에 가서 특히 명문대학에 가서 나는 성경의 성연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공개로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낡은 반인권적이며 비과학적이며 반지성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냐고 조롱하고 낙인 찍히는 문화가 교회 바깥의 정신적 문화로 지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엄금하는 말씀은 문명국 선진문명이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거룩한 백성들 바깥을 지배할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의 시대는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각종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옳다고 하는 문화가 지배적이 됐다는 측면에서 3500년 전 애국과 가난한 그리고 2000년 전의 로마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전세계 교회들은 동성애를 엄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저는 들어야 할 줄로 성경에 비추어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대대로 우리 거룩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각종의 비정상적 성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증한 풍속을 행했던 3500년 전에 가난한 땅과 애급당 그리고 가증한 풍속이 음란 풍속이 융성했던 로마와 완전히 지적으로 영적으로 동일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엄금하는 사도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받아야 할 성령이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고 했던 로마의 이방사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대해서 사도바울에 아주 정확하게 성령에게서 그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3장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3장 22절은 전적인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에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차이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3장 22절의 이 말씀 차별하지 말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진정으로 부당한 차별이에요. 그런데 저쪽이 말하는 차별은요. 실제로는 가짜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금지되어야 할 차별은 무엇인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 사이에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하지 말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장애 차별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람을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행위를 뒤섞어 놓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놔요. 알갱이하고 가라지를 섞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어가 필요할 땐 진리인 척 축하하고 때가 되면 진리를 확 벗기고 거짓의 실체를 드러나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하나의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하나의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물의 형상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뱀의 혀가 둘로 갈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형태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정의를 얘기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나 저제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때그때 다른 건 상대적 진리고 마귀해가 말하고 하는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행위의 반대와 행위자의 반대가 구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섞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에는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나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걸 듣는 동성애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가 동성애 반대자의 마음을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자의 마음을 상처를 줬으니 그게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화 과정에 자기하고 견해 다른 사람은 상처를 다 입죠. 그럼 상처 입었다고 다 차별범으로 몰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할 때 제대로 진리가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를 갈며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를 갈며 미워한다는 건 뭘까요? 가슴에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마음의 상처 주는 말 다다 아니죠 원래 진리가 선포되면 정말 죄인의 영혼과 혼을 찌르고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진리의 검은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서로 상처를 입어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차이롭게 얘기해서 근거를 얘기해서 서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마음이 안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상했다고 다 차별로 몰면 우리도 차별로 몰 수 있죠. 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너도 차별범 이다. 이렇게 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리 규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 죄를 구별해서 구원의 길을 연 하나님의 성경의 대원칙 하고 다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만일 우리 인간들이 죄를 죄인과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죄를 도말하실 때 우리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와 죄인을 구별하셔서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이 치렀다고 네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원의 원리는 사람과 행위를 구별하는 데서 열린 것인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인 마귀가 만든 게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동성애 관한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 감정을 상처입해서 동성애 반대자 지지자들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 반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에 대해서 내가 가증하다 토해내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혐오감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신구의학의 말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가 신구의학을 통틀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죄를 혐오하는 것은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혐오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금지법에 저촉되는 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성경적인 법 성경을 믿고 가르쳐야 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저는 막아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지 않는 이 논리 이 논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걸 분리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걸 분리해야 어떤 인간의 행위가 옳고 그런지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발견해갈 수 있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에서 찬성과 지지만 있고 반대만 없다면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어떻게 분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찬성의 자위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으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국민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원성아계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 못하게 하는 굉장히 교묘한 논리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 거치 선해요 정의로운데 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마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줄 하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 32절이에요. 여러분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동성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럼 여기에 그러니란에 동성애를 넣어볼까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자기들만 동성애를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옳다고 하지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차별금리법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론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철학자들이요. 황제들이요. 3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과 관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자들과 전혀 분리돼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적어도 역사적으로 동성애를 법을 통해서 강요하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19세기부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희한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가장 음란적으로 볼 때 악화된 법이에요. 그것도 문명이 가장 발달한 현대 약한 법이 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맡고 있는 최대의 적그리스도고 붉은 짐승이고 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법의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한국교회와 국민들 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있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2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청욕대로 더러움들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게 이렇게 뒤바꾸니까 영광을 뒤바꾸니까 상대도 여자를 순리대로 쓴지 않고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진리로 바꾼다. 거짓말인데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바울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바울에서 입에서 나옵니다. 화 있을지 저 저주받을 지어다.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화를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지 이랬죠. 실제로 악한데 정의로운 척하는 너희요. 화 있을지 인자. 그리고 특별히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강력히 꾸짖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내가 생각을 준 적이 없다. 그들에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네가 가서 진짜 내 얘기를 전해라 얘기하면서 화 있을지인저 거짓 선지자들이요. 라는 것이 참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 거짓을 진리의 외향으로 말하는 자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도들은 화 있을지인저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지 왜 화 있을지인저 이러시면서 교재도 안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지자 선지자인 에스겔을 바빌런 포로시대 부르면서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너 가서 내 말을 정확하게 전해 전할 때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안 들어도 전해 이러면서 로마사 에스겔서 13장 19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만들어낸대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에스겔서 13장 19절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고지 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영혼이 죽는데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참선지자 보내서 참선지자가 죽어도 네가 진리를 전하다 죽어도 내가 내 백성의 영혼을 구원해야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더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미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거짓을 고지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 이게 뭐예요? 거짓을 진리처럼 전하는 이론 차별금지법은요 법은 원래 정의로운 법처럼 돼 있잖아요. 평등을 구현하는 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법은요 실제로는 악을 구현하는 법이에요. 불의한 법입니다. 정의로운 법의 외향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이 시대에 거짓을 진리처럼 전하는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고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거짓 법률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짓 선지자 만날 거다. 거짓 선지자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아주 칸명하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뭐를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속은 뭐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노략질이 뭘까요? 뺏는 거죠. 일이는요. 뭘 뺐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뺐습니다. 우리의 평등을 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뺐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믿는 진리를 말하고 지키고 전할 자유.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다른 건 다 전해도 좋은데 음행을 금하는 특히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빼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게 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전하도록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그것을 더하고 빼고 비틀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빼고 전하는 복음 이건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다 지키되 동성애는 괜찮다고 해서 동성애 마음대로 하는 그 교회가 거룩한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뭘 뺐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때가 안 돼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의 이성과 본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올 고구름을 알 수 있는 걸 새겨 놓으셨대요. 그게 이방인이 마음속에 새겨 놨다는 게 로마서의 이전에 나옵니다. 그들의 이성과 본성과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걸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깨어난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동성애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조사해 보면 교회 바깥에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만 반대하고 큰일 난데 세상은 전혀 그러지 않나요? 교회 바깥에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계시다라는 걸 굳게 믿고 그들의 이성과 양심 하나님이 새겨놓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성과 본성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과 본성이 동성애를 동호해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경우에는 동호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동호해하지 않는 동성애를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신을 양심껏 밝힐 수 있는 자유 밝힐 수 있는 자유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뭘 뺐는데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깥의 사람들에게 뭘 뺐는가 양심의 자유를 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의 폐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셔서 각종의 보건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우셔서 강사를 세우셔서 동성애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육체의 건강함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생사하게 전하는 강사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 강사님들 통해서 동성애 폐해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동성애는 무엇보다도 육체적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동성성행위 수단이 실제로는 거기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인간의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하다 보니까 각종의 오염과 감염과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감염병과 변조절한 능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수많은 불결하고 비보건적인 질병에 취약하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인간의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에이지 비바러스의 주된 확산 경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폐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의 영혼이 계속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병의 빈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폐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비정상으로 여기는 도덕률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동성애를 실제로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금하고 있는 다양한 금기된 성행위에 대해서 도전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덕이 깨진 행위 이걸 문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란의 의미는 뭔가 자유롭게 개방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도덕과 윤리를 무시한 방종을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성적인 방종과 문란에 빠지는 경향이 아주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 폐해예요. 세상적인 폐해입니다. 이런 폐해들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그대로 알릴 자유.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합니다. 진리와 진실을 연구해서 찾아서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자유. 학문의 자유. 이 학문의 자유를 뺏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할 자유. 언론과 미디어가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언론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만 하면 그냥 진실을 가려버려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사실은 동성애자 클럽이 굉장한 감염 확대 주역을 했는데 그들의 동성애 언론이 확 차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해법에 처벌조항이 없지만 차별금지법 도입된 권고조항 하나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뺏고 있는 자유중의 신앙인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전할 학문의 자유를 그리고 국민의 정확한 진실을 전할 미디어의 언론의 자유를 뺏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관한 지지 찬양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성애 하나로 그냥 하나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걸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동성애 우상화국가 동성애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 동성애 관한 자유를 잃고 노예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아야 할 1번 이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루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선한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뺏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차별 있으니까 차별 금지법이 있는 거죠. 이 법 제정하남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그들을 여기에도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죠. 동성애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데 어쨌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독수조항이라도 빼고 제정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법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법 없어도 동성애자의 인권이 보호됩니다. 어떻게 보호되나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문명국가가 관련법을 발전시키면서 동성애자도 음행한 자도 간통한 자도 인간의 하나로서 인격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이 보호하고 고용의 영역에서의 채용거절과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전세계의 노동법이 보호합니다. 동성애자는 채용거절 못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자의 인격은요. 저 사람 동성애자라고 공개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지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는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문명국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자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동성애 반대하더라도 동성애자의 정체를 밝히고 모욕하는 행위는 반성경적이고 실제로는 형법 위반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물건 공급 안 하면요. 각종 계약법에 의해서 보호하지요. 시설 이용은요. 교육은요. 교육 관련한 법에 의해서 타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니까 이 법 없이도 보호됩니다. 라는 답을 하고 그걸 보호한다라고 내세우나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최근에 개정된 문구 속에 동성애 반대자 차별한다고들 자꾸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그건 교회가 너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호들갑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처벌 안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아니 문구에 어디에 동성애자 처벌 문구가 있습니까? 동성애자 처벌 문구가 동성애자 처벌 문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의 처벌 문구는요. 법문에 보면 없어요. 법조문에 없다고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 사유 세 가지가 이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차별을 정의할 때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구별배제 이런 불이익 조치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반대자 처벌된다 라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판사가 오판할 정도로 이 법문 자체가 양의 옷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동성애를 포괄하는 말이 정당한 차별금지 에서 같이 들어와죠. 성적지향 젠더정체성 제3해성 이게 동성애를 포괄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반대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해석 적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해석 적용해서 문구는 안 그런 척 해놓고 해석 적용은 반대자 탄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어느 해석을 문구를 그렇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 다시요. 개인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배제 표현은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 동성애자들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처벌하는 거로 법조문은 되어 있어요. 법조문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는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몰겠다.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는 이런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법해석 방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석 적용 방법을 모르면 위장술에 속는 것이에요. 해석 적용을 보여주는 위장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6월 11일에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대동하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지독을 찾아왔어요.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 입회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우려를 압니다. 반대 설교하시면 처벌한다고들 자꾸 오해하시는데 처벌 안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일어나서 이랬습니다. 국가인권위 보고서에 보면 역대 2005년과 2016년에 채택한 동성애 동성애 보고서에 보면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고 이성애가 정상으로 얘기하고 도덕과 윤리로 동성애를 다루려는 것들을 전부 사람이 아니고요.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걸 전부 차별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잠깐 정색을 하시더니 침묵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대설교는 차별은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교총에 와서 반대설교는 차별이 맞아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안 할게요. 그랬어요. 처벌은요. 제보자를 불이익하게 당하는 것만 하도록 아주 좁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맞는데 안심하세요. 이랬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벌조항이 도입되면요. 해석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에 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처벌조항의 실행은 해석 적용은 경찰 검찰 법원이 할 텐데요. 국내외 사례를 보면 동성애 반대 행위를 전부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 인권위원장님의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화제가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공개도 될 텐데요. 국가인권위 위원장께서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랬고 본인이 직접 이게 차별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차별이 맞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처벌 자꾸 얘기하는데 처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벌에 대해서 너무 후들갑다시는데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뇌영역만 처벌 한대요. 뇌영역. 고용 교육 재화공급 시설료 행정서비스 이 영역 이외에서는 얼마든지 반대설교 하십시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역이 전혀 좁지가 않아요. 고용은 일자리예요. 지금 일자리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설교 계속 하시는 교회에 누군가는 거기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해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나 이 동성애 반대설교 계속 듣고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러면요. 직장에서의 차별이에요. 교육은요. 초중고등 유치원부터 인간의 우리 사회 교육기관 어디에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성을 애용하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교육력이 얼마나 넓습니까? 공급은요.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에 대해서 물건 거부하는 게 단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라는 문구 써달라고 그러면 축하케익이나 연합장에 못 써주겠다 이러면 그게 재화 거부 처벌 영역 좁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영역 넓습니다. 영역이 없는 게 있어요. 국가인권 정의당 안의 3조 5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고에는 영역이 없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하는 행위는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가 상업적 광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강의도 광고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널리 알리는 행위니까 그리고 이거 차별이라고 인정했으니 처벌은요 형사처벌 행정처벌 민사처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좁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더 무서워하시는데 형사처벌은요 1년 또는 3년 또는 벌금 몇 천만 원 인데요. 제보자 불이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제보자 불이익. 전에는 이게 한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걸리니까 제보자 불이익도요. 이게 좁지가 않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불이익이에요. 다미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성도가 제보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알아가지고 너 좀 나 좀 보자. 왜 그런 걸 제보하고 그러니. 한마디 했는데 장로님이 제보했다고 아쉬워하는 얘기 속에 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제보자 불이익이에요. 제보자 불이익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요. 형사는 제일 고통이 작아요. 그다음에 고통이 시정권고 내리고 이행 안 될 때마다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는 시정권고에요. 시정권고요. 3천만 원 10번 때리면 3억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인권위원장 게서도 인정하여서 차별 맞아요. 이래되면 위법 위반이 되는데요. 위법 위반이 되면 손해배상이 돼요. 손해는요. 육체적 손해만 손해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도 손해예요. 그러면 동성애 반대 설교하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동성애자 집단이 100명 1000명 1만 명 10만 명 다 의식적으로 그 비디오를 봐요. 동영상 보다 하면 너무 고통을 느꼈다고 한 10만 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1인당 100만 원씩 하잖아요. 천억입니다. 천만 원 하면 조예요. 대한민국의 주요 교회 지도자와 교회 다 재정적으로 거덜낼 수 있어요. 뭐가요?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천억을 택하시겠어요? 3년 징역을 택하시겠어요? 천억으로 징역은 맞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하도 재산이 고통스러우니까 3년 몸으로 살고 나올게요. 랄 정도로 재산고통은 무지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실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노력하는 일인데 무서운 탄압의 실체는 노력하는 일인은 이빨이 있잖아요. 그 무서운 이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손해배상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거덜낼 수 있는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도 될까요? 저는 막아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선교의 자유를 뺏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고 또 영생을 뺏는 영혼을 죽음으로 몰는 재산을 뺏는 이 악법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한국교회는 분연히 깨어 일어나서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막아내는 맺어가는 열매 우리 마태복원 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 열매로 거짓선지자를 알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례에 적용되는 사례들이에요. 적용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에 없지만 아직 처벌이 국내에는 차별해 본다는 보고서만 있어요. 해외 차별 처벌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해외 처벌하시고 반대설교하시다가 처벌되신 토니 미아노 아케그린 헤리에몬드라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병신도들의 빵집주인과 상담사들이 자격을 박탈되고 교사들이 직장을 잃고 상담에서 교회 직장 안에서 징계 예부된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뺏어버리는 이 무지무시한 사례들을 기억하셔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차고 넘칩니다. 팩트를 들이대세요. 그러면서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실체를 알면 다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정반대로 나오죠. 찬성 85 KBS 국가인권위의 주도 지금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쪽에서 제대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찬성 하십니까? 이러면 반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찬성 하게 돼 있고 잘 알면 반대하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잘 알까요? 아니면 잘 모를까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겉모습인 양의 옷에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양의 옷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야 될까요? 동성애 차별금 입법의 무서운 반성경적인 이 실체 그 양의 옷을 벗겨낸 그 속에 노력하는 이리의 실체 그리고 탄압하는 사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알려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차별금 입법 만나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해라 잘 살펴라 뜨믄뜨믄 대충 보지 말고 잘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밖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사례를 잘 공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을 깨워내는 것만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박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한국교의 기도자들뿐만 아니다. 전국의 7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에 노력하는 실체 자유를 노력하고 생명을 노력하고 재산을 노력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서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국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열되지 않기를 이 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찬반으로 교회가 쪼개졌어요. 쪼개진 이유는 진보 보수의 문제의 프레임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의 문제가 진보는 지지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보수는 반대하는 이런 문제입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는 보금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특별히 보금 안에서 현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보금을 믿는 사람은 다 반대해야 된다. 현 정부를 그것도 억지입니다. 이런 보금 안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달라서 서로 정치적 문제에서는 분열됐던 한국교회라 하더라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단합해야 될까요? 분열해야 될까요? 저는 단합해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아낼 수 있느냐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간절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느냐 분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한교청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6월 25일에 6월 25일에 한교청에 소속된 20여개 교단 전부가 반대합니다. 한교청의 지도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교청의 하부조직인 천국의 7만여 교회가 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문제에 굳게 서서 단결돼서 분열되지 않는 안난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키는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독 국회의원 지금 125명이나 됩니다. 한국의 기독 국회의원이 하나 돼서 반대하면 양심적 국회의원들 몇 명 붙이면 과반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알고 계시는 기독 의원들 계시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생각해서 간성경적인 이학법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서달라고 호소드리고 그분의 용기와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당의 당론이 설사 찬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성애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기독 의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의 옷에 속지 않는 한국교회 미혹되지 않는 한국교회 실체를 잘 살펴서 깨워내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영혼에 새겨서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돼서 때가 됐을 때 입을 열어 우리의 진리를 선포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독의원들 꼭 하나님 붙잡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전세계적으로 힘겹게 한국교회는 15년간 막아내고 있지만 완전히 이긴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대학교회가 전세계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전선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밀리느냐 안 밀려느냐 가 세계교회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제해보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자들이 뜨겁게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서 은혜해 주셔서 기도자들을 먼저 깨워내시고 기도자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워내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전국의 기도자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성경말씀 연구해서 말씀에 따라 진리를 알고 전파하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손으로 도와주셔야 이 법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조국교회의 음란하고 악한 법 막아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성공하는 최초의 국가 되서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는 최사장 나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혜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